아침에 알람이 5개가 울려요 근데 한 명도 못 깨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꼭 근데 왜 안나왔나요? 형 젤리 좋아해요? 난 초콜릿 좋아하지 않아? 응 나 초콜릿 좋아해 너는? 너 초콜릿 아 그래? 너 초콜릿 너는? 저 초콜릿 저 초콜릿 저 초콜릿 너 젤리도 나쁘지 않은데 초콜릿 너 젤리 좋아하냐? 저 초콜릿 아니 젤리 젤리 아니 젤리 나 초콜릿 맛있는데 그 나는 그 목매는 게 좀 내라 저 아프다 저 저도 잘 못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다 피우셨어 됐냐고요? 안녕 들려요 들려요? 아이고 잘 안 느껴져 뱅에 향이 더 먼저 한번 다 넣어봐 다 넣어요 이제 뱅에 앉아있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경렬 경렬 뱅에 하이 고맙습니다 신선한 이렇게 이렇게 앉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형랭? 동생랭? 진짜 올라가 내려가요? 지옥! 좀 더 저음으로 인사하자. 응. 아하. 아하. 안녕. 네. 전달 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진짜 재밌겠다. 네. 이거? 뭐야 이거? 양치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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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양치. 58. 5. 어딨어요. 가입. PTSD. 좋아하는 과일이 뭐냐고요. 저는으음. 망 reach. 응은اب 간료 나. confuse. 망 сест dat. 망G2M Dom. 망G2 scene 뭐 가고 싶다. 아무도 안 마가 봤어? 세상에서 제일 아 Sec. 제일 맛있는 룩이기owią신 거 알아? 망G2cal 있으실 업O Eğer. 아 진짜? 망G2스텐이 약간 반과일 후반쌈어가지고 먹을게 되는 게 있는데. 응. 음.. 그 말 아니야? 친구가 망고스티를 안 먹어본 사람한테 망고스티를 소개하는데 세상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걸 먹으면 진짜 그렇게 나는 얘기를 하는데.. 치실에 한남집 나오지 않아? 누워있다가 잠 들었냐고 물어보는 앞머리로 파틀을 해달라는데요 앞머리로 파틀을 해달라는데요 어 이거 내가 블루오렌지에드 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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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맞아요 기억나요 짜잔 와 진짜 됐어 와 됐어 여기 이제 땅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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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맞죠? 정리할까요? 형이 침 발라줄게 어..어..발라줘 정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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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반같은 것 같다 옆에서 진짜 바르고 있었어요 아니 범규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나도 바를.. 발라줘요 발라줘요 어..저..잠시만요 저..이거 조금.. 이 머리로.. 잠시만요 잠시만요 진짜 바르셨나요? 발라달라면서 저는 바르는 척한..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내 친구 와아.. 왜 찍을지? 와아..대방이야 브라! chill 아..대체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돼요 안 돼요 연준이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어쩌면 좋아 저는요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입었다고 잠시만 화면으로 화면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뭐 집어주려 ㅋ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 번지잖아 그냥 그냥 아니야 지금 듣지않았어 ㅋㅋ 아니 검정색 무죄 저 바뀌었어요 호박이 어? 호박이 보여줘 귀여워 너무 귀여워 천천히 눈발래 아 이거 공개돼서 braaji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 he fucked up The next one When we came to your home, you saw us in the first time You were very happy and thankful And thankful to you It was a lot of our effort So I would say thank you I really would say thank you I would say that you are happy 에너지를 저희가 받는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연준이 형이 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